피규어 커스텀을 하고 있는 아이언대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규어 시티라는 피규어 샵에서 골트런을 협찬해준다 해서 여기 실장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규어 시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규어 시티의 실장을 맡고 있는 성 실장입니다. 제가 좀처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언대디님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피규어 커스텀이랑 디오라마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찰나에 요즘 한창 관심과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볼트론 제품, 블리츠웨이 제품이죠. 이거를 커스텀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금손 대디님께 협찬도 드리고 또 저희 업체에 깨알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한번 나와 보고 싶어서 제가 졸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규어 시티는 오픈한 지 얼마나 됐는지 네 저희는 지금 2015년에 오픈했고요. 지금 7년 차에 접어든 업체입니다. 7년이면 꽤 안정적이게 접어들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규어 시티는 주로 어떤 피규어들을 판매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핫토이 제품 그리고 각종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인치, 12인치, 18인치 그리고 액션 피규어 스태츄 초업급률을 주력으로 유통하는 곳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직구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대디님과 협업을 하면서 대디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피규어 시티 샵에서 피규어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도 이제 피규어 이제 돈을 좀 하여튼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많이 협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우 영광이죠. 여보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제 그러면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구독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피규어 인스타그램도 오픈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해 주신 회원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드리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팔로워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트로는 그래도 이제 포카이 부품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심히 소중히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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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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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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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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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